영화 말모의에서 김판수 역을 맡은 유혜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가치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복직의 이슈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가치의 가치. 장애인식 개선 및 복직의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가치의 가치 코너 이름인데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은 열린라디오 ITN에서 뵙다가 또 여기서 함께 뵙게 됐는데 뉴스 FM 조연지입니다. 청취자분들은 또 처음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할 게 많아서 간단치 않을 텐데. 그래요? 간단히 할까요? 이사장이라고는 지금 소개를 주신 거고 원래 본업은 서울시립대에서 사회정책 또 장애 이런 쪽 강의하고 하는 교수입니다. 장애 쪽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운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썸타다가 지금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운동을 하면서 그렇군요.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같이 같이 오늘 첫 시간이거든요. 이사장님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참 아쉬워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동계. 그래서 평창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개막 전에 국민들이 스페셜 올림픽 그러면 한 2% 정도 인지도가 있다가요. 끝나고 나니까 직후에 7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그 인지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 스페셜 올림픽이 아부다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꺼진 분실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2018년 2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었는데 패럴림픽 하면은 좀 사람들이 익숙할 것 같은데. 그렇죠. 스페셜 올림픽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많아요. 모르는 분들이. 그때 2013년 한때 70%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다시 한 5, 6%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뭔가 스포트 대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축제 플러스 운동 경기 이런 거를 잘 버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저희가 또 패럴림픽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15회 하계 스페셜 올림픽이 오늘 오후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자헤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열리는 이 15회 하계 스페셜 올림픽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나요? 세계적으로 한 7천 명이 참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0개국 정도가 또 참석을 하고 종목은 24개 종목에서 플레이를 편치는데요.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죠. 네.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190개국에서 7천여 명의 선수 그리고 종목만 해도 24종목이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먼저 대회 슬로건부터 얘기를 해 주시죠. 슬로건은 대회 추진하는 측에서는 meet the determined 그래가지고 뭔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오 그런 뜻으로 만남을 강조하는 그런 슬로건을 잡았고요. 대회를 통해서 지적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을 해서 신체적인 적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늘 함께하는 그러한 대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슬로건입니다. 네. 이번 대회 우리나라 선수들도 참가하죠? 네. 우리나라도 아까 24개 종목의 절반인 12개 종목에 106명이 출전을 하고요. 네.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2월 제주도하고 대구 등지에서 강화 훈련을 좀 마치고 3월 8일 날 떠났습니다. 네. 지금쯤 이제 아부다비에서 정말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 개회식이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번 대회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네.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세계적인 소프라노 스타 조수미 씨가 이번에 유럽에 계시다가 이때 아부다비로 날아가서 2019년 아부다비 뮤직 페스티벌에 한국 발달장애인 연주당이 초청이 됐는데 협연을 해주기로 재능 기부를 해주는 그런 빅 이벤트가 끼어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네. 특별한 또 하모니가 울려퍼질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또 이 스페셜 올림픽하고 또 나름의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이 스페셜 올림픽 위원회가 출범될 때부터 거기 참여를 깊게 해왔었어요. 네. 이사로 활동 중인데 사실은 제가 출정식에 참여한 것은 제가 가면 늘 에너지를 이렇게 배워서 선수들의 공짜 에너지를 흡입하고 와요. 이 투게더 위켓이라고 해서 그날도 같이 막 외쳤는데 흥이 참 많거든요. 우리 스페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음악 또 그다음에 이런 추임새 넣는 거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얘기할 때 추임새 넣고 같이 하는 이런 아주 정신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갔다 오면 자꾸 에너지가 생깁니다. 투게더 위켓 외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선가 더 젊어지신 느낌도 들고요. 앞서서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대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패럴림픽하고는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질문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가 다른 건가요? 정말로 스페셜 올림픽 관련된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스페셜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영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런데 패럴림픽은 신체 및 감각장애를 가진 분들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축구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패럴림픽에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척수장애인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하반신마비 이외에 다른 장애인들이 확대됐죠. 그쪽으로.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데플림픽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그런데요. 1924년에 시작됐어요. 정말로 오래된 겁니다. 그만큼 제가 무지하게 살았네요. 무지하게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1924년 파리에서 시작됐는데 이 데플림픽은 아주 특수한 욕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출발 신호를 땅 하고 화약총을 쏘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약총 안 쏘고 다른 걸로. 깃발로 한다든가. 깃발로 한다거나. 그리고 박수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응원을 파도타기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고유한 농문화 청각장애 문화에 기반한 스포츠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게 그 뒤에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3년도 평창 동계 때 조금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스페셜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이 세 개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종목입니다.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 대회고요. 패럴림픽은 신체나 감각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 그리고 데플림픽은 말씀하신 대로 청각장애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대회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깔끔하겠죠. 그런데 이 청각장애 쪽이 그런 모든 청각장애인은 이 데플림픽에만 참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청각장애가 있는 우리 선수, 청각장애 3급인 이덕희 선수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테니스 단식 동메달 땄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데플림픽에 안 들어가고 또 일반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런 쪽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디에 출전하나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지금 스페셜 올림픽 얘기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게 시작은 1962년이라 해야 될지 68년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이면서 사회사업가인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가 이 부분을 제안을 해가지고요. 1962년에 처음으로 캠프 슈라이버라는 이름으로 작은 여름 캠프를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스페셜 올림픽으로 정착이 되고요.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1회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거는 1968년 시카고에서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1회 스페셜 올림픽은 68년도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에 앞서 준비 단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스페셜 올림픽만의 특별한 점이 또 있다고요? 네. 일단 경기 종목은 우리가 옛날부터 듣던 익숙한 종목들이 많아요. 육상, 수영, 배드민턴, 쇼트트랙 이런 올림픽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수영 경기에서 선수에 따라서 다이빙을 안 할 수 있다거나 또는 부양 도구를 착용한 수영복을 입고 수영한다거나 아니면 15미터를 걸어서 수영을 하는 수영레일을 걷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장애의 특성이 고려된 그런 하나의 수정이 좀 되었달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서의 좀 특별한 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서로 운동을 겨루는 대회라기보다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이런 스포츠를 한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그런 올림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게임을 한번 가보시면 대단히 재밌는 일이 많은데요. 뭔가요? 1등으로 달리다가도 관중석에서 자기가 친한 부모나 친구나 또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누가 있으면 골 라인이 1m밖에 안 남았는데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1등, 2등, 3등의 개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네.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달에 대한 색깔을 강조하기보다는 다 같이 하자. 그래서 1, 3등까지는 그래도 메달은 줍니다. 그런데 4등부터 참가자 전원에게 아예 그냥 전부 리본을 달아주고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무대가 엄청나게 깁니다. 다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다 올라와서. 네.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투게더 위켄이라고 오래전부터 만들어왔죠. 함께 간다. 투게더 위켄. 우리가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스포츠 경기들을 보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인데 뭔가 얼마 전에 축구대표팀이 위로 더 올라가지 못했을 때도 선수들이 그만큼 진짜 열심히 뛰어졌는데 뭔가 졌다는 이유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게 청취자분들께서 죄송하긴 왜 죄송합니까? 열심히 했으면 됐죠. 라는 그런 문자를 많이들 보내주셨었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고 뭔가 등수에 상관없는 올림픽이 정신이 여기서 참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청약장님들이 참여하는 데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참여하는 선수들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스페셜 올림픽 어떤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나요? 장애 정도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8살 이상인 모든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은 참여할 수 있고요. 경기하기 전에 디비저닝 게임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연령, 성별, 운동능력 이런 쪽에 따라서 그거를 나눠 놓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즐기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이 스페셜 올림픽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도 계시고 특별한 의미를 담고 계시고 하니까 이 스페셜 올림픽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이유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요. 이제는 동물권까지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스페셜 한쪽으로 너무 구석에 몰아놓고 관심을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건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거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만들어낸 구호지만 Together we can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반 사회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정말로 이제 관심을 사회가 더 기울이고 또 아까 10명이 한 걸음 또 한 사람이 열 걸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사회적 걸음이라고 저는 이걸 표현하고 싶어요. 사회적 걸음을 성큼 스페셜 올림픽 관련자들 또 그 당사자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같이 같이 코너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스페셜 올림픽이 뭐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이사장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고요. 노래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영화의 국가대표 ost인데요. 버터플라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좀 경쾌하게 나비같이 날아서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우리 사회가 성큼 다가가기를 바라는 그런 신청곡입니다. 네. 오늘도 아부다비에서 선수들이 벅찬 마음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선수들의 좋은 결과 앞서서도 얘기를 했죠. 1, 2, 3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출전했다는 것만으로 참 대단한 거니까요. 많은 선수들이 또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잘 펼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같이 같이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규 이사장님 신청곡 국가대표 ost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띄워드릴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